눈싸움을 잘하는 편이에요 원래는. 아 예 잘하잖아. 제가 눈싸움을 하셨는데. 나왔던 편이에요. 아 근데 종국이 눈싸움을 잘해요. 아 원래 잘하는데 옛날에도. 오빠가 요즘 잠이 많이 못 자가지고. 그래. 오늘부터 더 잠 못 잘걸. 그냥 생각 때문에. 너 때문에요. 숨겨왔던 날. 숨겨왔던 날. 숨겨왔던 날. 숨겨왔던 날. 숨겨왔던 날. 안 먹잖아요 저거. 아니요. 아니요. 원샷 원샷. 아니 먹으면 없어 있잖아. 같이 끼워줘. 튀김이야 김종국 튀김. 목젖에 넣어주세요 목젖에. 내놓아주고 지방까지 데려다주고. 걱정해주면은 여자들이. 좋아한다 그랬는데. 아 그런거 아니야. 길갈때 좀 조심하라고 좀. 약간 차. 바깥쪽으로. 안쪽으로. 극정할 때. 극정할 때. 극정할 때. 극정할 때 살 막아주고. 아 이런. 아 내가 그런거 무작위하는데. 어 오빠 말이야. 어 닭가슴살 여깄다 종국 오빠꺼. 내가 먹을게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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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지는 쓰셨어요? 편지. 편지를 좀 써봐 이제. 안 썼어. 어디 썼어? 어디 썼어? 아까 저쪽에 쓰더라고. 안 끓을 때. 두 장이나 썼어. 두 장이나 썼어. 아니요. 조금 넘었어요. 자. 어떠셨어요? 얘기 많이 하셨어요? 네요. 종국 오빠는 궁금한 거 따로 없어요?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? 종국 오빠는 약간. 하하하하. 약간. 와이드하고 막 이런 여자는 그렇게 좋았진 않아요? 아 종국이. 좀 심했어. 맞다. 야 종국이가 불편하다. 불편해. 하하하하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약간 좀. 조심하고. 그리고 약간 좀. 아담하고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따 오빠가 되게 자상해요 진짜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오빠 보셨다 싶은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건강 전도사 종국 오빠한테 요즘 제철인 고구마를 먹이고 싶어서 그래 그래 고구마 좋아하잖아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를 직접 찾아 왜냐면 제철식 좋아서 고구마 케이면서 상체 운동도 하고 케 조용보기 마시면서 이렇게 알지 이렇게 막 자잘한 일을 하는 거 야 이거 봐 야 야 야 야 야 오빠 진짜 커 Operability IR 봐라 어휴 야 운동 되고 좋네 아 야 재계ash 중요해서 정국이 형은 느끼미 어 계란 nem 몸에 적응할 거야 그 상추가 적응이 되나? 아니야 아니야 종국밥 계란찜이나 겹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겹치면 다 빼겠습니다 밥도 포함인가요?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상하게 내가 달걀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면 달걀을 안 가져갈 수 있어 그러네 나 달걀! 나 달걀! 종국밥 계란찜이나 이거만 먹어도 돼 난 진짜 오늘 제대로다 와 가사 한 번 듣자 미소야 미소 자 누군가를 소금이죠? 나 안녕 자 누군가를 소금이죠? 자 누군가를 소금이죠? 야 지효 표정 이산? 야 지효 표정 이산? 야 지효 표정 이산? 어? 누구야 미소 일단 저런 성공 탈락 누가 먹는 거? 아니? 나 아닌데? 나도 아닌데? 이 형님 아 벗어났어 이 시켜 왜? 못 사내? 이 형님 아 벗어났어 이 시켜 왜? 못 사내? 야 지금 누군데 나잖아 식당 아니면 신성재 아니 그니까 오빠 저쪽 길로 가는 길이 없는데? 형 집이에요? 저쪽으로 가는 길이? 저쪽길